강철 깃발 새로운 전설을 보여주라고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B 거점을 함락시켰군 거점 융계가 전해될 것세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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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상대편이 기선을 제압했네.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거점 두 개가 자네들 걸세. C 거점이 점령되어. 모두 함께하는군. 강철 군주들처럼 말이지. 자네가 앞서고 있어.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자발라가 얘기하던 수호자가 자네로군. 자발라가 얘기하던 수호자가 자네로군. 자네 편이 어드벤의 레드벤을 quarterback. 자네 편이 어드벤의 레드벤을 타고는 자네 편이다. 자네 편을 쓸 수 있는 걸 말한다고 하네요. 드래라라 이게 러보 gonna be a big. muscle, 질의 원고, 질의 원고, 질의 원고, 질의 원고.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B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B 거점이 점령되고 자네가 마지막으로 들을 소리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될지도 모르네. B은 소리가 잦아들었네. 싸움터로 돌아갈 시간이야. 자발라가 얘기하던 수호자가 자네로군.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자네 편이 어두운 위지를 차지했네. 무력치는 거야. 5분 남았네. 늑대들을 쉬게 하자. 사냥은 끝났으니. 늑대들을 쉬게 하자. 사냥은 끝났으니.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. 아멘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.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. 이 거점이 점령됐군. 상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군. 앞으로 3분. 저쪽도 만만치 않군.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이 거점을 함락시켰네. 불꽃이 살아났네. 늑대들을 사령토로 보내게. 이 거점을 함락시켰네. 불꽃이 살아났네. 불꽃이 살아났네. 불꽃이 살아났네. 불꽃이 살아났네.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. 통쾌한 승리로군. 통쾌한 승리로군. 이번 승리를 위해 수많은 땀을 흘렸듯 그 기분을 즐기게나. 갈릭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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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 더 확인해 봐.